오는 사람 어 육강령인거 보고 마음고쳐먹어 이 업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아 짱나네 아 단줄거면 왜 나왔어 그저 엄마 저거 상점주인같은 놈이네 아이씨 안줄거면은 왜알짱거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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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좋아보이네 진심 알파 피오 피오오 피오 피오오 피오오 오by tension 있네 오호 알파 개구덩이네 오예 라가블린타페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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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오메가타워 오앍 우부장 아이스크림 떡맛 중또맛 얼알 헛헛헛헛헛헛 힟 힝 힝 힝 힝 힝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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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6 이 사일런트 뻥 와 알파삭이다 이 스네코각인데 님들이 봐도 스네코각이죠 이러니까 여본 개 아깝네 1층 여본이였는데 개쎄다 오메가 개쎄다 깔려줘 뿜 오메가 뿜 재밌네 개꿀데모아청 병법서있어서 웬만하면은 타격을 안쓸거 같은데 군화 지워버릴까? 아 근데 군화는 있을거 같고 파수 하나씩 지우자 아이 평가 평가 지금 쓰레기인데 여류 평가 이거 안될 평가 이거 안될 차라리 쓸거면 수비를 쓰지 아이 쓰레기 오메가 오메가 이어 이야아 킥매가 개센데 도창 꺼져 아 뭐야 넌 또 오셨다 이거 도망가야겠네 도망가기전에 죽는거 아닐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오메가 오메가 빨리 나와 아 이거 도망가는거 진짜 수치스럽네 다음에 두고보자 다음에 두고보자 되게 늦게 나오는거 봐라 씨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슈 겁취림 2막에서 덱전이 안쎄진거 같다 슈퍼 라위 왜 다 삼코냐 알파이자 오메가가 내 덱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카드를 넣을 필요가 없었지 라고 적어라 알파이자 오메가 모든 덱의 시작이자 끝 힘의 종착력 덱의 완성 오메가 회피 도약 왕관먹을까? 왕관먹으면은 히히카드 먹기 힘들어서 안될거 같은데 그래도 왕관 주워보이네 성수 아니면 성낙검인다 성씨들 엑관먹을까? 신경아 그냥 야 잔만 쟤 터지잖아 야 터지지 말아봐봐 야 조금만 야야야야야야야 후우 터져 열반 괜찮아보이네 열반 왜 괜찮아보이지? 아 위 세개나 있고 단식 방어도 쌓으려면 써야지 회피도약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회피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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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류 선견지명 선견지명에다가 지금 열반이랑 같이 연계하면은 근데 이제 파워카드 더 넣으면 안되겠다 남은거는 이제 수비카드 자리 자리요 오 쉣 야 그거 하지마라 하지말라고 했다 하지 하지 말라고 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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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프네 광휘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광휘 나와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마셨어야 돼. 공폭폭 시원에는 필요 없지만. 안 마실 이유가 없었는데. 저렴하게 그릇에imos 수익은 이곳으로 네메시스 구체 추월 인넷불 인넷 걸으니까 인넷불 나오네 아까 인넷 집었으면 꼴받았겠다 유럽 인넷 우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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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적 썼어야 했네 실수 가위로 계속 잘라 자를 머리도 없지만 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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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가르기도 충분히 세긴 세다 올 아 엘리트 갈까 강화할 거 있나 인내랑 인내랑 보호랑 강화해야겠다 유물보다 강화가 더 더 필요하겠네 까굴 3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견지병 3코는 줌 준수 뭐 쓸만한 것 같네 인내가 지금 방어도가 엄청 높아서 저거 잘 돌려도 방어도 좀 나올 것 같다 지금 쓰기에는 좀 그렇지 펀친 하나 더 줘 집에 4평 알파가 약하면 알파 2개 쓰면 되지 리얼 킥킥 전지로 오메가 2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4평 쓸까 순수 먹을만함 신성도 먹을만함 신성님 제발 신성은 진짜 먹을만했는데 이거 맞는거 너무 별론데 때리면 더 아프게 맞을 것 같아 와 오메가 플러스 무려 60데미지 보존다 비생충 치워라 그런거 안맞는다 강림하니까 타격도 개쓰네 호텔 왜 다 호텔 왜 다 아이 걸을 수가 없네 이거 당연히 짜마귀가 밑선 알뛰고 있습니다 칼마귀가 밑선 알뛰고 있습니다 딜이 저게 뭐야 극대노 했는데 뭐지 흠 이제 무난하게 수비 되는구만 무난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 위즈를 열라 헤이전 까마귀 미용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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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몸 다 잘리네 과연? 변우 앤 데카 포기합니다 치즐 방수업 선견지병가비 서거카드 엄청 많이 써야되네 르나스 잡는게 낫겠지 어차피 오메가 쓰면 둘 다 잡긴하겠는데 어차피 오메가 쓰면 둘 다 잡긴하겠는데 아 너무 많이 썼네 카드 에너지 좀 막힐걸 뭐 상관없다 다리 요럨 심장 어케 잡냐구요? 안 잡으면 되지 심장도 가끔 게임 이겨야 될꺼녕 방카가 어떻게 뜨긴 떴다 아 드래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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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색으로 영방 가져오자. 인내를 가져와서 인내로 망할까? 눈깔 너무 잘 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신 못쓰는거 너무 뼈아피데. 선신이 자꾸 3코로 쳐놔서 코스트가 없어. 뭔... 뭐지였던 경우야 이게. 선신이 자꾸 3코로 나오는거 봐. 이건 한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막으면 할만하겠는데. 선신 못쓰는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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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네스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드디어 오메가가 드디어 오메가가 심장을 허접으로 아스크112님 28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겼다. 심장허더팩. 이제 알파한테 지내. 순수알파덱. 알파. 뺨. 와 알파 사기다. 이게 알파지? 천신 계속 삼코로 나와서 기겁했다 진짜. 스네코는 되게 잘 나왔네. 오예.